지금부터 청소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찍는 이유는 첫번째 우리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유튜브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는거고 두번째 너무 게을러서 청소를 하기가 싫은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하면 뭔가 누군가 본다는 생각을 하면 열심히 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편집까지 성공을 한 것일테고 아니면 뭐 저만 보는거고 이 가방을 메고 있는 이유는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하는 그 스트랩을 어딘지 못찾겠어서 가방으로 대신 고정을 시켰습니다 저희 지저분한 집이 부끄럽지만 그냥 오픈을 하도록 하죠 제가 돈주고 잘 사먹는 크리스피 크림 아이스 아메리카노 입니다 이건 좀 비싸긴 해도 이 맛이 땡길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기능으로 가방으로 그려져서 아시죠? 제가 이런 광고를 가방으로 Rakati를 근처에 삐고랑 대신 고정하는 것은 확률이 많아報導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사진분한 거로 그려져서 이렇게 말을 할거예요 제가 사진분한 경고를 막 burg的에 하신다면 이거 혹시 사진분한 게 있어서 discover더라고요 저는 고정한 조합을 Dan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빛을 생각하고 또 Ils을 위해 사먹는 것에만異aur漏을 나눠것은 confirm 제가 감사한 사실은 하나도 그를 말해줘드릴게요 오십시오 그걸 말해줘요 이 coment을 진행할거에요 분리수거 할게 너무 많아 일단 분리수거는 이걸 벗고 갔다 와야 되겠죠 돌돌도 말아서 하나씩 넣어주는거야 다행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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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너무 복잡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것들은 안쓰는 것들은 당장 안쓰는 것은 안으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